안맞냐 이렇게? 쟤 사웃사이더는 이걸로 잡는게 훨씬 좋은데? 어 잠깐만 아 제발 제발 아 힐링 많은건 정말 좋아 아 장전을 연사하게 해줘 나중에 총 업그러면 외계총 쓸텐데 그건 연사되겠지? 그 버나도는 뭐하느라고 저렇게 맞았을까? 아 저렇게 머리를 숙여버리면 내가 역시 FPS 게임이랑 안맞나봐 아아 아우씨 죽을라고 들어와 머리를 들은 순간이 마지막이야 그치 좀 많다? 아 저거는 뭐 막혀있는거요? 얘들아 좀 와줄래? 얘들아 어딨니? 거기있어 좀 건너와 어 이제 오고 A는 쟨 또 뭐 저기가 있냐 내가 한번 정해줘야지 그 위치에 가있나본데 됐어 힐하면서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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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자 나 그냥 갔어 때릴.. 때릴거야 그냥 몰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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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어이 어이 저렇게 있단 말이지? 자 기다려봐 저기서 어디 못 때릴거 아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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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리와 이리 아아 아아 아 아 죄송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이렇게 하는거죠 뭐 오우 슬로우 부천 좋아 좋아 커맨더 복수다 복수다 이씨 어딨어 다음 주자 나와 복수다 살아있죠? 모자가 벗겨졌을 뿐 아 뒤져서 났네 어딨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자 너가 사격으로 아웃사이더 됐다 네 싸우는 동안 나는 자육수한테 아 힐링하는 동안은 무적이네 일어났어? 좋아 랭크 상승 Q로 능력을 관리하세요 뭐 끝난거에요? 거의 뭐 불사신인데 이 게임은 5가 뭐지? 5 누르면 나 뭐 강해진다는거야? 아 이거 자 새로운 능력이 해방이 됐습니다 염동력 무표물을 엄폐물 밖으로 뛰어서 올립니다 획득하죠 뭐 이거밖에 없는데 뭐 획득이야 바이오 쇼파 아닙니까? 아직 전투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천천히 배워나가겠습니다 체력이 올랐어요 체력이 요원들의 명단을 관리하세요 요원들의 명단 여깄네요 다른 요원들은 경험치 아직 다 안찼네 내가 독식했어 이건 뭐야? 염동력 아 염동력도 나 스페이스버로 써야돼? 아 좀 그렇네 총알은 더 없겠지? 뭐 있어도 뭐 거기서 어기지 아 이제 없네 그냥 아예 없네 총알 좀 주실래요? 주먹킬을 쓸만한 상황이 좀 한정돼있다 그냥 가서 때릴라 그랬는데 그 따위로 하면 안되겠네 좀 뇌를 쓰면서 해야겠네 장전해주고 또 없어? 일단은 원래 열 다섯 발짜리니까 열 벌만 있어도 충분히 있겠죠 아마도 이거 장전해주고 기본적으로 건총상태로 가겠습니다 일로 가는게 아니야? 아 일로 가는거야? 아 일로 가는거야? 이상하네 폭발물통 어 그걸 왜 쳐? 일로 뭐 어떻게 가라는거야 방금 뭐가 떴는데? 아 폭발물통 여기에 원래 적이 나오나보다 난이도가 더 높으면은 이거보다 더 높은 난이도가 있나? 자 내려가죠 길 아닌거 같고 어딘가로 해서 가는거 같긴 한데 저쪽은 길이 아니었고 여긴가? 베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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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나더지 우리가 어모 할게 잠깐만 너 서서 어모 해야되냐 그럼? 너 맞으니까? 좀 안쪽같은데? 좋아 염동력 에이 사격 넌 예 가자 잠깐만 어딨어 건축으로 바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일단은 쟤 오케이 오케이 건충도 세다? 건충이 더 센 것 같은데? 어디 맛딜 넣어 맛딜은 아니었던 것 같다 아 맛딜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아 맛딜은 아니었군요 좀 강하시네요 외계인답게 힐하는 동안 무적 어? 아 아 겁 어 쉴드가 세 쉴드가 쉴드가 체력보 더 세 아콘이야 가렛 외계인 기지를 연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그냥 아무나 열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선택하는 건 나 여기서 이거 하면 돼? 이거 우리 거야? 뭐 이렇게 다 들어와서 할 수 있어? 내 운대로 꺼도 돼? 꺼지는 거야? 키보드 누르면? 그립이 되게 좋다 걱정도 많기는 갑시다 야 야 주인공이 상남자야 너무 멍청하게 낫는 성격이 아니라 능력이 따라가는 그런 모자가 없으니까 능력이 안 따라간다 모자 어디다 두고 왔어? 야 되게 평화로운 동네인데 여기 거기 아닙니까? 어벤져스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치타오리 종료를 싸우는데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돈을 지켜보는 건가? 어떤 변화가 될까? 아 이 아저씨들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는구만 내려가 볼까 한번? 총알이 있나? 어 야 야 잠깐만 올라갈래다 올라가서 저거 보고 올래 위에 뭐 있나 불안해 총알이 있어야 돼 간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뿅무 나타나면 어떡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야 이미 기지도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총알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쏘려놓고 총알 하나도 없네요 그냥 길을 막아놓던 거 알지? 진짜 생존자한테 가보죠 은행 금고만큼 앉았는 데가 어디 있겠어 좋은 생각이야 뭐 있는 거 같은데 방금 상호장 떴는데 어 뭐 있다 돈이 있어 돈 돈이 아니네요 아 돈 흩어진 돈 돈 흩어진 돈 흩어진 돈 그 돈 흩어진 돈 흩어진 돈 그 돈 흩어진 돈 흩어진 돈 그 돈 흩어진 돈 그 돈 흩어진 돈 흩어진 돈 쓸데도 없는데 어쩌라고 야아 그래 이상해서 돈을 어떻게 쓰겠어 뭐야 도우러 왔네 아 그 여자한테 말해 그 여자한테 말해 혹시 우리가 할 수 있겠지 아 아 아 아 아 뭐 있구나 시도해 보지 아 아 뭐 땜에 아픈 거야 어 대학교에 대해 뭐 아는 거 있어? 대학교에 대해 뭐 아는 거 있어? 도우러 외라 도우러 외라 도우러 외라 들었어? 전혀 들었어 하지만 너무 흥미로운 흥미로운 캠퍼스에 어떤 범위에 생존자 야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길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하러 가는 거야 너 왜 다른 사람이 안 쉬어 ounces 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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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러 외라 섀라는.. 아 이름이 세라라고? 신의인총이 함께하길 빌어요 신의인총이 함께하길 빌어요 여러분 들리지 않나요? 그들은 우리를 꺼내버려 하지만 세라... 저는 그리마가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길 빌어요 그리고 이곳은 이곳은 이곳에서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었구나 아 여기서 거주하고 있었구나 꽤 오래 못했나 보네 하긴 나도 막 왔다갔다 했으니까 비행기 타고 그 사이에 여기서 살았네 너무.. 너무 잘 사는 거 아니야? 야 이 정도는 거의 뭐 여행 세트인데? 나도 여기 이런 데서 편하게 눕고싶다 야.. 여기 쇼파도 갖다 놓고 너무.. 편하게.. 편하게 사신 거 아닙니까? 돈도 다 털었어 어 탈약 또 있죠? 음식도 되게 많았나봐 거의 뭐 바캉스.. 아냐아냐아냐 세명이 있었네요 3명은 세라였을 것 같고 여긴.. 아닌데? 수가 좀 많은데? 뭐 할 말 있니? 아 엄마가 아니라 그냥 동네 아줌마야? 동네 아줌마가 아니라 세라가 어른이었어 애가 아니라? 크.. 아 왜인줄 알았지 당연히 머리에 저렇게.. 붉은색 리본에 저렇게 입고 다니니까 핑크색으로 입고 다니니까 뭐지 분위기상도 애일 것 같잖아요 브런스.. 우리 방에 지나고 있다 은행을 지나고 있다 별일 없길 생존자가 있는데 이 빨소 근처에 보급품을 내려놨다 나 총 다 채워서 필요 없는데? 폭탄 줄 거야? 폭탄도 필요 없는데? 자리 없는데? 나 폭탄이나 칸이나 늘려줬으면 좋겠어 뭐야? 너 왜 방금 나한테 손짓했어? 아 정상인 줄 알았잖아 손짓하길래 아 저기 있다 어 이게 폭탄 난데 여기다 가냐? 요원들의 장비를 교환할 수 있네 아 나 군복 줘 군복 줘 나도 너무 지금 불안해 옷이 아 병사를 바꿀 수 있다고? 나 병사까지 바꾸고 싶진 않은데? 세부 정보, 장비 장비 좀 바꿀까? 저격총 좀 그렇고 소총 끼죠? 소총이 난 것 같습니다 소총 장착해주고요 능력은 이제 4랭크 때 해방이 되며 이거는 뭐죠? 지구력 체력이 증가된다 장비를 좀 줘 모자, 모자 썼어 모자 도로 갔다 썼어 이게 다야? 모자는 없네요? 머리처럼 백발로 하지 옷도 백발인데 갈까? 일로 가야지 뭐 체력이 아무도 없는 게 낫겠다 사람들이 쓰니까 더 불안하다 짓밟힐 자네 사람들은 도로를 향해 누군가가 떠난다 도로가 떠난다 아마, 많은가 왜 그들이 죽는다는 게 도로를 향해 놓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데 나는? 도로를 향해 놓은 게 도로를 향해 놓은 게 사탄종이 필요해서 사실 그걸 용기해야 뭐야 어, 이거 길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길일 것 같이 생겼는데 일로 가는 건가 그럼? 이거 갈 수 있어? 저기 길 같은데? 못 가잖아 여기 이렇게 나아 아닌데? 어, 되뇌먹은 거야? 보급품이 있는데 뭐하러 총 같은 게 나오는 거지 자, 일단 에이번 멀리는 노리고 너는 얘 노려가 가까우니까 얘 노리고 나는 얘 노리고 자, 이거 너무 당겹쳐야겠다 잠깐만, 전상의 힘이었잖아 그치? 자, 여기서 S2번 쟤 지휘관 쏘고 어, 됐어 이 정도면 쏘고 뭐야? 쟤 쏟는데 그냥? 실드 지휘관이야 이름이 실드를 보충해 주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이름이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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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야 힐링 해주면 어떡해 더러운 더러운 드론 야, 서총이 권총보다 약하다? 유명하다? 얘네가 센 거야 뭐야 벌써 보충했어? 외모 잘랐어 총알, 총알 낭비야 총알 낭비 너무 쎄 얘 아, 건조기 제일 쎄 여기서 머물려는 속셈이야 나 외계인 무기도 써 보고 싶은데 외계인 무기는 보스네 소유권이 등록이 안 된 무기 쓸 수 있다는 건 아마 진행을 하다 보면 스토리상 나오는 무기만 쓸 수 있다는 거겠죠? 지금은 안 되고 아무것도 장전 안 돼 장전 안 해도 되는 무기는 없어? 뷰톤드 거 무기처럼? 여기서 가져갈 수 없을까? 무기 하나만 주세요 쓸모가 없다 이거 얘네 우주소는 복음 어떻게 받는 거야 얘 뭐 문도 열고 다 하면서 그런 건 못해 왜? 이러고 가는 거 아니죠? 여기 맞죠? 여기여기 요고요? 어 F5 캠퍼스로 여기여기여 이쪽에 이쪽 이쪽 아 여기야?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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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이 아우 맞추질 못하냐 자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방어끼치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방어끼치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로즈모트는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 모르겠지 혹시 이 도쿠들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겠지 이 도쿠들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겠지 이 도쿠들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겠지 총알 수루탄 좀 써야겠습니다 앞으로 좀 쓸게요 아끼지 말자 아끼통 내겠다 바운스 캠퍼스 앞에서 정확하게 보다 여기서부터 쓰겠습니다 뒤에도 수루탄 하나 있으니까 어 어 뭐야 버스커가 벌써 나와? 아 버스커는 아니구나 그냥 뮤턴이구나 야 암호 터틀한거 무서워 어어 자 에이 저격 저격 뮤턴 자격한거 맞지? 뭐 정찰이라고 뜨던데? 쟤 왜 이렇게 튼튼하냐 머리에 이렇게 무식하게 쎄어 왜 무식했었나요? 엘리스도 아니고 그냥 했는데?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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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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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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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너무 강력하신대? 버나더 일단 살려 얘 먼저 살려 나보다 쓸만할거야 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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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나 나 나 나 나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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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리고 버나돌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아 나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아 근데 왜 이렇게 해놨어 아무데나 있어 그냥 버나돌이 대단하네 한번 뜨자 이거지 아 아 아 아 주먹 싸움을 하자 이거지 지금 나랑 아 누가 이기나 결토를 결토를 결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엑 크흐흐흐흐흫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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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저 망한거 같은데? 어! 하아 어어어 잘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맞아 폭탄을, 폭탄을 쓰자 폭탄을 그래 폭탄을 안 써서 그런거고 내가 더 멍청하게 했고 폭탄을 써야돼 여기 뭔가 열리는 것 같은데 좋아! 어야야 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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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이 좋긴 하다 오! 꽤 좋되어